자비 실천 기도도량 대전형통사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지난 15일 형통사 주지 용담스님과 정지우 대표는 김광신 대전중구청장과 계룡사회 복지관장 진원스님, 대전서구 노인복지관장 근석스님에게 쌀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나눔을 실천해온 형통사는 이날 대전중구청에 300포, 계룡사회복지관에 30포, 대전서구 노인복지관에 30포, 육군자운대 10포 등 총 400포를 전달했습니다.